크흐흐흐흐 이번 예매도 아주 그냥 개껌이구만 대체 왜 이 쉬운 티켓팅을 못해서 정가보다 훨씬 비싼 한 표를 산 건지 원 뭐 그런 인간들 덕분에 내가 이득을 보는 거지만 자 그럼 어디 한번 장사를 시작해볼까? 너우나 껌뻑쇼 알석 두장 팝니다 티켓 낮장으로 한 장에 40만 원에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직거래 가능하고요 내고 안 돼요 자 또 되팔이할 만한 게 있나? 오 그러고 보니 오늘 플스5 예약 구매하는 날이네 이것도 한 5대 정도 사둬야겠다 땡긴 어 뭐야 이걸 사겠다는 호객님이 벌써 나타나셨나? 네 그럼 4시에 데몰리션 노래방 앞에서 보시죠 네네 맞아요 오 쿨거래맨이시네 이렇게 또 한 건 했구만 멍청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것들은 왜 그러고 사나 몰라 남들이 원하는 거 미리 가로채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앉아서 꽁돈 벌 수 있는데 말이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분인 줄은 몰랐는걸요? 본인이 가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부모님 선물? 이야, 진짜 효녀가 따로 없네요 오케이, 기붙니다! 제가 특별히 10만 원 깎아 드릴게요 개신… 오늘 저랑 밥 한 끼… 넌 뭐야 이 개시끼야 육수냄새 풍기는 개시끼가 어서 개수작여 콱 그냥 눈알에서 목물을 쭉 빨아버려가지고 배관 만들어볼라… 저기… 혹시 박대팔님이세요? 에? 어… 예, 맞아요! 동글바지 간장 계란밥님이세요? 네네, 맞아요! 아니 이 새끼 뭐 드루이드야, 뭐야? 왜 이리 징승새끼들을 많이 끌고 왔어? 저기 근데요 이거 콘서트를 제가 갈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가실 거라서요 예, 뭐 그러시겠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니까 그러니까 낭낭하게 네고 부탁드립니다! 뭐요? 내가 분명 네고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! 에이,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요?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와!!! 내고… 내고… 안 된다고 이 미친놈들어!!! 애초에 네고 해달라고 할 거며 만나기 전에 채팅으로 말하던 거!!! 오, 채팅으로 말했으면 네고 해 주는 거예요? 아뇨, 바로 쌍욕 깔기고 차단박죠! 어쩐지 이 새끼 매너 온도가 고기동 얼음박치기보다 차갑더라… 아무튼 네고는 절대 안 되니까 꿈 깨셔! 아니 아까 다른 여자분한텐 뭐 10만 원 깎아준다면서요? 아… 그, 그건… 네, 네고를 누구한테 해주던 그건 내 맘이잖아요! 당신한테 네고 절대 안 해줄 거야! 으하… 계속 네고 안 해주면 나무위키 박대팔 논란 항목에 네고 거부 논란으로 박제합니다! 으휴… 진짜 존나 귀찮게 구네… 어차피 몇 만 원 네고 해줘도 훨씬 남는 장사니까 그냥 좀만 해줄까…? 어, 얼마까지 생각 중이신데요? 장당 만 원이요! 아니 티켓 원가가 장당 18만 원이야 이 미친놈아!!! 아, 그래요? 근데 왜 18만 원짜리를 장당 40만 원에 팔아요? 사기꾼! 사기꾼! 아니 씨… 아… 됐고… 나무위키 박제고 나발이고 니들 마음대로 하시고 빨리 꺼주쇼… 아, 알았다! 너 이 새끼 되팔냄이지? 그걸 이제 알아냐고!!! 당신! 당장 나한테 2만 원에 그 티켓 넘기지 않으면 경찰이 신고할 거야! 무슨 죄로 신고할 건데? 무슨 무슨 죄? 참나…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빡대가리가 뭔 신고 타령이야…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의 형을 받게 되지용 나이스! 세대가! 으흐흑… 이럴 수가… 라고 할 줄 알았냐? 그건 어디까지나 그 입장권을 가지고 입장하는 곳 근처에서 판매할 경우만 해당되는 법이고 나처럼 인터넷이나 중고마켓에서 파는 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거야! 크흑… 말도 안 돼! 이렇게 얌체갖고 존나 패고 싶은 되팔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니! 이게 나라냐고!!! 그럼 그럼… 이게 나라지… 내가 이 티켓을 구한 수고료 정도는 더 받아도 되는 거잖아!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진짜로 그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깡! 응 어쩔… 꼬우면 지들이 나보다 빨리 예매해구 하셨어야지! 응 화내면 어쩔 건데? 얄밉쥬? 족갓쥬? 죽이고 싶쥬? 근데 아무것도 못 하쥬? 야, 대팔아! 너 여기 나와서 뭐냐? 에잉! 허, 엄마… 어, 아니 그냥… 중고거래 좀 하고 있었어… 야 이 새끼야! 너 취직은 언제 할라고 허구헌 날 중고거래질만 하고 있어? 응? 아니 뭐야! 수민총각이랑 짐승들 아냐? 어, 뭐야?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? 응! 예전에 잠깐 우리 맨션 살다 이사 간 총각 잘 지내지? 네, 아주머니 잘 지내줘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이 수민총각이랑 중고거래하는 거였어? 네! 근데 아주머니… 아주머니 아들 되팔렘이래요… 저 미친 새끼가… 응? 되팔렘? 그게 뭐야? 옛날 말로 하면 안표상인데용?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대중 징역 10년 정도 살 수도 있다구용 거, 거짓말이야 엄마… 이거 처벌 안된다구… 뭐… 하지만 낭낭하게 내고해가지고 2만원에 주신다면 아드님 범죄는 눈 감아 드릴게요 아휴… 우리 아들이 신뢰가 많아서 총각 아들은 내가 잘 교육시킬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야말로 쿨거래해주셔서 감사하죠 안돼 엄마!!! 그거 티켓 원가가 한 장당 18만원씩 36만원짜린데 그걸 어떻게 2만원에 넘겨!!! 넌 일로와 이 쌍둠새끼야 취직도 안 하고 얹혀 사는 새끼가 이젠 범죄까지 저질러? 어, 어, 엄마… 아니에요… 나 처벌받을지도 안 했다구요… 아, 엄마… 안녕히 가세요… 어, 엄마… 아이 엄마! 당연히 농담이지!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설마 엄마 카드로 되팔렘한테 장당 40만원씩 80만원이나 긁었겠어요? 완전 오지게 내고해가지고 단돈 2만원에 구했다고요! 헤헤헤헤헤헤… 응? 엄마!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리지? 전화가 끊겼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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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